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라는데? 혼자 지면 무섭대요. 진짜 너의 인기는 찌르네, 진짜로. 여자가 찾아올 정도로 만들고. 무섭다. 온다, 온다. 봐라, 네가 안 따라가줘야 온다니까. 오는 거 보이지? 뒤돌아서 간척해라, 간척해라. 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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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빨리 따라온다, 따라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다시 뒤돌았거든. 빨리 오나, 일로 오나, 골목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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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생각 안 해요. 온다, 온다, 온다. 봐라, 봐라, 봐라. 오제, 오제. 온다 했잖아. 일단 웃지 마세요. 지금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아서. 일단 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비웃었나? 싫어할까? 큐티야,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해명 좀 해봐라, 시청자분들한테. 저 걱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해석 부탁드릴게요. 야, 이변. 해설, 해라 빨리. 여자친구가 너무, 큐티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찾으러 울고 갔습니다. 울었나? 아이고. 무섭습니다. 깜짝 놀랐어. 웃지 마라. 네. 정말 무서웠어. 나 안 웃겼어. 네, 알겠어. 큐티, 큐티, 뭐? 나 안 웃겼다고. 네, 네, 네. 이야, 동자 누나. 일단 춤춰야 된다고 나중에 연락을 해봐. 앉아서 보여줘. 앉아서 보여줘. 앉아서 보면 되잖아. 앉아서 씻어서 봐.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이거 맞어. 이거 맞어. 이거 맞어. 아니 맞어. 뭐 미안해, 내가. 전화를 해야 되고. 나 춤도 춰야 되고, 잡아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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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안 줘. 나 будто 안 줘. 죄송하다, 전화받고 춤추고 뭘 하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흥이 왔대요. 어? 부산에서? 네, 여기까지. 이거 다리도 아프고 그렇대요. 대단하네 진짜.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가자 가자. 미아 탈길 시작하겠습니다. 미아 탈길. 여기 앉자. 야야 여기 오라 해라. 어디 남자가 앉아라. 탑퇴 앞으로 오래 탑퇴 앞에. 10초 정도 해라. 어디는 뭔데요? 이거 가라 해라 그러면. 코코 쪽에 있대요. 앉아라 앉아라. 이 점 도와주실에 또 руки 모아주실. 수민씨와 큐티 커플댄스 미션. 아 잠깐만. 저기 수민. 수민이 해야 돼. 수민이 있는지 아예. 김경하는 게 좋아해요. 애들 다 먹지 않는 것 같다. 안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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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대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끝! 끝! 잡타임! 저 Y2인데 Y의 C... Y는 누구 팬직이죠? Y! 개새끼야! Y잖아요! 수빈아 근데 왜그래? 왜냐면 이 허락을 맞고 왔잖아! 아니야 수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무서워! 아니 나 리모도 돼! 리모! 아! 리모도 돼! 여러분! 저 득표고 이거... 감동받았나? 보세요! 츤데레야! 어? 츤데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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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튕겨드는데 튕겨드는 사람들! 츤데레야! 뭐라고? 츤데레란가? 츤데레야! 해석 1회대 푼다 그냥! 어? 알았지! 내 1회대 푼다! 오! 말이 안 좋은데! 츤데레야! 츤데레야! 아...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 파운데이션으로 가라고! 파운데이션으로 가라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아니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 파운데이션! 네!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아빠 들어왔어? 뭔데? 또 경찰서가? 아빠 아빠요! 아빠 전화받아! 수민이 만났다 해라! 아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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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밖이야! 어? 라틴. 아! 크로케잇! 보이! 야 니 집에 혼자있어도 말이 그렇게 만나서! 아니요? 솔직히 말 만나 집에 있어서! 머리 잘랐네 수민이! 어? 어디가 잘랐노? 블루클루까지 잘랐어? 자놔? 말 좀 해라! 지금 오해 청소상환 형님도 말했는데요. 갑자기 리어보야였지요. 나타나가지고. 시다란 말이야 시다란 말이야 시다란 말이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극장. 인간극장. 인간극장. 인생놈. 인간극장. 자 발음 뭐라고요? 인간극장. 발음 뭐라고요? 인간극장. 인간이라 쳐들어라. 아는 나. 순대래야. 순대랄라. 아 알았다. 양양이 누나가 대박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나? 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친만. 집에. 네? 어? 아 이따 가자. 네. 따라해봐. 랑데뷰. 랑데뷰. 랑데뷰 해봐. 부끄러워. 순대래야. 수민이 잘 안 씻지? 네? 수민이 사실 잘 안 씻지? 네. 니는 멜리 씻나? 네. 가라. 열심히 돼 청소 지금. 네. 뷰티. 네. 자꾸 호소하지 말고 인사하고 가. 잘고요. 수민이 형 먼저 들어가. 갈게요. 자고 가라. 가가가. 가가. 수민이 미안갈때 다시 올게요. 택배에서 사고방 타고 오거든요. 어. 택배 사주세요. 알았다. 하리. 뷰티. 뷰티. 보잇. 안녕. 가라. 이모. 이모. 여행자 되지? 네. 아니 오늘. 말을 왜 아무것도 못하려고. 아니 그러면. 저한테 왜. 그렇게 못 받아. 뛰어오는 거야. 충격가다. 진짜. 뭘 가지고. 진짜. 무섭다. 와. 뭐. 사람 보는데. 좀. 밥을 들리는 게 얼마나. 이렇게. 너무 수민 바라기라 가지고. 보내줍니다. 예. 이러면.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수민이 형 오지 말라. 이러면. 와. 그 때리는 거 보면. 똥래가. 무지게 돼. 처음에. 아버지인 줄 알았어. 아하하하하. 아버지. 그러니까. 나보러 오지 않았어. 야수이가. 물치로 이렇게. 휘고 있어야 돼. 이렇게 so much. 아하하하하. 와. 근데. 아이고. 여자친구다. 좀. 많이 놀랐네. 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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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